자 세팅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원하는 댐스로 부스 잡기 댐스 말씀하십시오 데미지 스킨 이렇게 있어요 보세요 여기 쭉 한번 보세요 물고템스 알겠습니다 11월 4주차 부스 갑니다 여러분들 오오 슈발 오 부스 1개 수익으로 로얄 까기 이거 요번에 하드루씨드 잡은 거로 로얄 바로 까겠습니다 하드루씨드 잡고 나온 만약에 여기서 몽벨이 뜬다 몽벨 팔고 로얄 다 깐다 자 일단 아케인 무기 나와도 아케인 팔고 그거야 로얄 다 까는 거야 갑니다 오 막타 맞았어 와 바인드 걸어야 돼 이거 어딜 가 이제 아이씨가 궁짐이 깔고 끝없는 고통 바로 레츠고 님들아 이거 막타 씹힐 뻔 했어요 궁짐이 소환수 나이스 소환수가 제일 좋아 이럴때 제대 무적 있을 때 소환수 너무 좋고요 제대 무적 내에서 꼭 추격급 딜 갑니다 추격급 딜 아 넌 나를 너무 야빴어 원하는 부스 목적 하고 또 의지 정말로 다 오 어 하나 2억 7천이거든요 2억 7천에 수익큐까지 3억 벌었다고 생각하고 로얄 깔게요 하나 둘 어 뭐야 어 쓰라멜 아니야 이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 뭐야 뭐야 하나 둘 야 참지마 참지마 야 K득이야 이거 K득이야 다섯개로 다섯개로 쓰라멜 두개 넣었어 맛있다 굶지 굶지마 가자 으아 와우 끄단방통 뒤치기 과연 마도서뚝은 로얄스타일을 엄청나게 깔지 죽어 나이스 아 아케인쉐이드 포람 어 3억이 나오는데요 로얄 6개다 이번에 로얄 6개 깝니다 하나 둘 하나 보면서 해야지 뭐하냐 하나 둘 개구디노 이거 좋은건가 하나 둘 개구디노 함보론 어 이거 고악 뜨는데 하나 둘 카키 야상코트에 딱바로 쓰리기 하나 둘 하나 둘 아 삐삐 하나 둘 셋 셋 셋 셋 셋 셋 끝없는 보통 가자 올맥댐 유효 으이하 acam 승 투 투 Below blacks 프로 포! 가자! 아아! 꺼져! 무조건 켜! 띠앗! 띠앗! 아 이게 안 죽어? 마기단 설마? 어? 왼쪽에 뭐지 이거? 어? 앱솔랩스 슬래셔 저는 마기단을 먹으면 바로 업적이 뜹니다 원기레츠고! 자 풀랑말랑 유지해주면서 풀랑말랑 인피니티 스펠로 피 채울거니까 지금이다! 아 원기마타 씹혔고 아 맞았네? 파이팅! 걸어야돼 이거! 꺼져! 아! 막타 씹혔다 약간! 자 여기서 제네 무조 켜도 될거 같아요 제네 무조 키고 아! 아! 한 대 맞았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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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두대 맞을 뻔! 두대 맞을 뻔 이거? 후우! 가즈야! 고급 가즈야! 나이다! 고급 뜨냐! 업적 뜨냐! 아! 삐빅! 갠어요! 팟ā! 두대 못댕! 다인더 걸고 굶주밀 깔고 세밤이 깔고 네! 당당당당! 레츠고! 와 쟤네모장 깎였어 이거 죽은건데 아 쟤네모장 풀렸네 이게 아야 해도 깎였어 아 원펀맨한테 당했어 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원펀맨이 제일 무섭다고 원펀맨이 가장 무섭다고 하는 이유가 이거야 얘가 피 없을 때 무조건 딸피 처리를 해버려 중심이 깔고 래프도 좀 때리다가 바꾸자 아 뒤졌다 아 3회 9콘 맞았네 오늘은 1패에서 2데카락 깎이네 이러면 안되는데 아 쓸발 스턴 뭐야 아 스턴 맞았어 천장에서 쓸발 이거 공 있는데 하인드 하인드 품지미 세이미 아 끝없는거 퉁박할때 눈속 떨어지면 끝나는데 이거 나이스 야 이제 먹자 이제 쟤네모조 켜고 드랍 낄게요 어 잡았어 설마 또 뜨겠어 설마 2주 연속 커포링은 말도 안되지 이거는 설마 에이 에이 설마 에이 아니었구요 아 이번주로는 없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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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